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자기 안 달아온 사람은 다 사기꾼이니까 알지 마세요.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뭔가 닥치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은 그래, 이런 식의 들어가야 되라고 하신다던가 계속 모아왔던 분들은 이럴 때 좀 더 많은 수량을 모은다던가 좀 주로 참고하시는 지표도 있을까요? 세상에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요, 이 촌철살인의 멘트를 서슴없이 날려주시는 우리 주독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블록미디어에는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도 요새 유튜브에 많이 보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신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투자자고요. 유튜브 주식독설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주독인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독설가 하시면 원래 주식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주식투자 경력이 한 20여 년쯤 되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페이스북이 처음 생길 때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주식으로 좀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홍보 많이 하고 자기는 주식 투자해서 얼마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회원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을 따지고 독서를 좀 보붙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닉네임을 주식 독설가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 페이지에서 이름을 지었던 게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좀 전향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고 투자 시장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접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16년도였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비트코인 아느냐라고 물어보던데 그건 뭐냐? 게임머니냐? 이렇게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아니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왜 사?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시절은 대부분이 반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기로 듣고 흘리고 있었는데 2017년 초에 마침 제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차트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다 보고 어떤 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법들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 영역이다. 돈이 될 것 같은 영역이다. 그렇죠. 내가 못 느꼈던 걸 그동안 여기서 발견한 게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시세가 한 백 삼십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백 삼십만 원. 그러면은 이 이십 년 지금 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투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투자 시장의 변화, 전체적인 변화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만난 게 제 인생에 투자해서 가장 큰 계기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만나기 전과 후에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2016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셨으면 어마무시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접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올해요.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태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그런 게 있으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딱 이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 마켓을 좀 돌아봤을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좀 있으실까요? 원래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현물이 tf 승인이죠. bf인가요? 미국의 현물이 tf가 승인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서 그동안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컸고 하락했던 순간부터 지금 1억을 돌파하기까지의 상승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올해 1월에 최종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자금이 또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상승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이 tf 승인이라는 이 단어 빼고는 전반기를 통틀어 그 이상 큰 이슈는 없었다고 말이죠. 반감기 말고는 이제 etf가 가장 큰 이슈요. 반감기는 근데 저희가 뭐 매년 4년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4년 기다리면 원래 돌아오는 일이고 그런데 현물이 tf 승인은 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까 완전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etf를 통해서 기관의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 기관의 자금 유입 어떻게 보세요? 좀 좋게 보시는 편이세요? 그 어떤 투자자산이든지 기관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죠. 대부분 뭐 예전에 우리도 비트코인들이 개인들끼리만 거래했던 시절에는 아무리 2017년도 최고점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까지도 갔고 지금은 이제 기관이 새롭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을 돌파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말로 설명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뻔한 이야기고 금 etf가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도 6, 7배가 갔거든요. 물론 시간은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만은 어떤 시스템적이나 기술적인 것도 훨씬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특성상 신기술의 특성상 모든 기간은 압축돼서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사이클 안에 이 기간 유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그 효과가 누가 봐도 과거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게 확연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 금 etf보다 지금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의 속도 같은 게 훨씬 빠르잖아요. 각종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 금보다 현물 etf 인기가 지금 훨씬 선호도가 높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라 그럴까 자산 금융사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그렇고 네. 그런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델 컴퓨터에 마이클 델도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추워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이런 기업들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전략 이것도 좋게 보시나요? 저는 좀 더 일찍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쌀 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입장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는 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말든 그냥. 높을 때든 떨어졌을 때든 계속 그냥 사는 입장이고 이제 대리이나 뭐 다른 기업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쌀 때일 수는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좀 더 일찍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느껴지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이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1월 대비해서 뭐 최고점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50%가량 오르긴 했는데 알츠코인이 유난히 좀 비트 대비 부진한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처음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뭔지조차 제대로 몰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만 해도 뭐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었는데 모든 코인들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흘러와서 각종 유튜브 미디어나 신문 방송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아무것도 모르고 알츠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본 경험도 쌓였을 테고 알츠코인이 과거 2017년도보다 2021년도에 그 시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하락한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츠코인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해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구나 이런 걸 깨달은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코인 투자자분들이 무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알츠코인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선호하기 시작했고 제대로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 요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입장에서 약간 대입해 보면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건 아직도 선호하는 국민 주식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고 알츠코인으로 따지면 우리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 요렇게 비교를 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약간 뭔지 모르고 알트로 투자했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지식이 생기셔서 비트가 짱이다 하고 비트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지쳐져서 그런 걸로 보시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클적으로도 아직은 우리가 내년에 최고점이 거의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사이클적으로 비트코인이 항상 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은 있었어요. 그동안 알트들이 좀 늦게 뒤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인기 있는 알트코인하고 어떤 특정 민코인 그리고 테마코인 요런 것들이 나중에 또 확 다시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사이클적으로 알트코인이 오르기에는 좀 이른 측면도 있다. 보통 비트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상승 국면에 본격적으로 적어들었지 않은 그런 이유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반기가 끝나서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넘어온 시점에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독일 정부랑 마운트복스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그렇죠. 그 이후로 갑자기 또 피격했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가격이 확 올랐다가 정말 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저희가 이 시장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그림을 일단 우선적으로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간기가 이제 지난 지 이제 세 달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큰 사이클의 움직임은 반간기가 지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단 말이죠. 18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최고점이었는데 그 시점으로 가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질질질질 끓다가 막판 두 달에 엄청난 상승을 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그 변동성과 흔들림에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그 작은 상황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그냥 현재 당장 흔들린다고 해서 무섭다. 아유 도망가고 그리고 만투국수가 물량을 냈는데 나도 먼저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너도 나도 먼저 팔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현재 나타나는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왜 빠지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사이클이 도달하면 결국은 목적지는 저 위를 달아 숲과 달을 바라보는데 항상 이제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막 헤매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까지는 한 대기권까지는 왔을래. 꽤 많이 올라왔네요. 구름 정도나 대기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이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때까지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ETF도 이제 생겼고 이러면서 뭔가 ETF와 반감기를 지금 동시에 겪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그 사이클대로 움직일까요? 일단 반감기는 무조건 들어오는 사이클 안에 돌아오는 경우고요. 4월 25일이었잖아요. 근데 ETF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ETF가 승인된 거는 가격에 반영됐다. 반감기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이클대로였더라면 월년말이나 내년쯤에 그 1억이 돌파했어야라고 보는데 ETF가 승인이 됐므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일찍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 최고가가 좀 일찍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반감기 사이클대로는 패턴대로는 갈 거니. 그러면 이 ETF의 승인으로 원래 이 사이클대로 예측했던 최고가가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것까지는 대부분인데 출발점이 달라졌잖아요. 막연하게 제가 2017년도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2400만 원까지 갈 일인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사이클에서는 1억을 넘겠다고 생각했는데 8천 정도를 찍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내년쯤 되면 또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클이? 그러면 원래대로의 기대감이었다면 한 2억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라고 그냥 추측인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이제 이쪽 바닥 전세계 미국 쪽도 그렇고 유명인들이 100만 간다. 50만 간다. 우리의 캐시우드 50만 달러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가격이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번 사이클 안에 그걸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신도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고로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나도 공감이 가고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가격대인 건 맞는데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도달하고 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모두의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영웅이 될 것인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 단지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과거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이번 사이클 최고점은 거의 약 20배 정도 올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얼마 전에 2천만원대가 최저점이었으니까 20배를 가면 그래도 한 4억은 가지 않겠나 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그보다 사이클이 흘러갈수록 상승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 후려치겠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캐시우드나 마이클 세일러나 다 50만 간다 100만 간다 해놓고 언제까지라는 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전문가고 라고 하고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다. 뭔가 해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자기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어림짐작할 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세 사이클이 어쨌든 패턴상 사이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런 하반기 이런 여름을 대비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가져야 될 투자 원칙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저 숲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 저 달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막 지구 대기권 정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기권까지에서 그 대기권을 벗어나는 게 가장 좀 힘들잖아요. 우주선이 가장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실패하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연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결국은 도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못 참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모든 언론에서 반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떠들어버렸어요. 네. 사람들이 반감기만 지나면 와 드디어 가는 거야 투 더 문 막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가격이 막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반감기가 지나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럼 4월 25일이니까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약 한 두 달 정도는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하반기나 내년쯤에 어떤 정점에 와 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 그 두 달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뭔가 닥치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 결국은 내년에 저 위에 있을 거니까 지금 흔들어도 나는 버틴다. 아니면은 기회로 보고 오히려 지금 들어간다든가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은 그래. 이런 식이 들어가야 되라고 하신다든가 계속 모아왔던 분들은 이럴 때 좀 더 많은 수량을 모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와 무서워. 마두국수가 판다고 그럼 나도 손해보더라도 팔고 나와야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현재는 맞지 않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세 달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짧은 기간 같은데 막상 크립토 시장에서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마치 일주일이 1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지겹고 힘들고 못 참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인내와 여유를 조금만 더 크게 가지셔라. 그러면은 시간 흐르는 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언젠간 시간이 흐르고 닭모가지를 딱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분명히 온다. 연말과 내년도 분명히 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하던 대로 합시다. 계획을 잘 짜셔서 그러면 결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럭키비키라고 그래서 가격 떨어졌잖아 더 사야지 이 마인드로 그냥 계획대로 하던 대로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 하던 대로 하고 싶다고 근데 난 돈이 없어 이제. 현금이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금 비중을 제로로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특정 포트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 현금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째 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 현금 비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멘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코인이 얼마 전처럼 급나가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과감하게 더 살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물려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실보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코인을 들고 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더라도 니 더 떨어져만 내가 더 사버릴 거야 라는 이런 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기 오히려 편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빚을 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유자금 하나도 없이 코인 시장에 몰빵을 해놓은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큰돈 목돈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코인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맥교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또 이자가 계속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빚 낸 사람들은 그럼 그 이자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인데 코인이 확 떨어져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고 저 이자나 갚아야 되겠다. 마음이 약해져서 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대부분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금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현금 비상 현금 그리고 현금 비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꼭 가지고 가셔라. 이거는 진짜 현금 비중 그 돈 자체의 여유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꼭 필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동 님의 꿀팁이네요.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라가 꿀팁이었고요. 그러면 주동 님이 이렇게 보실 때 좀 주로 참고하시는 지표도 있을까요?